이스크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며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떨리기 때문에 이스크토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고 그래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실로 온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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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에 200번 이상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한다고. 그래서 진실로 겸손한 자들은 진실로 진실로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아들 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소홀히 하겠습니까? 소홀히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소홀함을 당합니다. 예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기도를 귀찮아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귀찮아함을 당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지금 회복하는 것. 지금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서 진실로 온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것. 불속 아굴라의 길을 가는 것. 진실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리석은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아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나 밝히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토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잡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얻고 우리 눈에 밝히 보여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명의 길, 이 길을 가십시오. 이거 외에는 다 가짜요. 이단인 것입니다. 시종일관, 예수 그리토가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다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토를 붙잡는 그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예수 그리토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오. 그래야 십자가에 다시 사는 삶, 진정으로 그렇게 펼쳐서 아름다운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톡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토만 기뻐해야지 믿음이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토의 말씀을 우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금이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 신정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가 얼마나 순종하냐.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참 진리를 얻고, 가르침을 얻고, 진실로 진실로 회복이 되는 것. 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의 복이시오, 우리의 길이시오, 진리이시오, 우리의 전국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토께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토만 복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심으로 모든 것을 구해야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독부터 순종해야지. 기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예수 그리토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구하는 것이 믿음을 구하는 것이오. 바로 우리 안에 진실로 천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이제 거룩한 초소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사랑 어찌 잊으려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이지 않냐고 오직 천국에 놓이며 복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러지 않냐 하면 저주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외에는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토를 그 손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표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그 사명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감동으로 일생을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토를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그건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소리발에 구멍이 뚫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그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절실하게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어찌 갚으리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목적이 바뀌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토께 우리 모든 마음이 다 있는 것. 이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토를 붙잡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토와 동행하기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그 말씀을 실행해야 죄가 사해집니다. 실행하는 것. 그 실행의 믿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사도행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그들은 질자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예수 그들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도 함께 다녀야지 옷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세상이 되고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안에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붙잡혀 살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유대교 같은 종교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구약에서 떠나 신약에서 살아야 됩니다. 기복에서 떠나 진실로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들을 품고 살면 우리도 거룩한 조소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도 함께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 우리도 진실로 진실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꿈을 꾸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간절히 예수 그들을 찾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요. 복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도 함께 전부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예수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 그들을 찾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만 붙자면 그 어디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세상과 붙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분이 바로 진리요. 그분이 바로 진실로 예수 그도의 친구요. 예수 그도와 함께 다니는 그룹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반열에 속하시길 예수 그도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예배자의 반열에 오직 예수 그도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예배자의 반열에 속합니다. 바로 최초의 그 예배가 그룹한 성 엘루살렘 그 3천명이 들은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께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와 함께 우리가 전부를 하면 전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다시 사는 삶입니다. 거듭난 삶, 믿음 있는 삶, 회계된 삶,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우리가 이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회계를 이루어 예수 그도를 위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진실로 살 길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도 동행만을 기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복된 인생이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계란 십자가의 시대입니다. 성계란 십자가의 시대, 복의 시대. 반드시 예수 그도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도 이름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도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이 모든 걸 다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도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도를 진실로 진짜 믿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진실로 그룹한 공동체를 찾아가십시오. 예수 그도를 믿는 진짜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실로 예수 그도와 함께 다니는 그룹한 신부의 반열에 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 진실로 복이 이끄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이끄는 삶으로 가야지 늘 저주가 이끄는 삶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늘 기도응답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복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복에서 비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잡으면 진짜 복이 옵니다. 예수 그도를 잡으면 진실로 복이 오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십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도로 다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도. 내 아줌과 함께 다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 함께 다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에 꾀임을 당해서 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대한 사람들아 예수 그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십자가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벌써 그렇게 잊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사느냐 다른 복음은 다 져줍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도만 기뻐하십시오. 구약에 심취하는 것도 저줍니다. 오직 예수 그도에게 심취하십시오. 오직 시장에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늘 구약에서 살면서 되겠습니까? 유대교는 늘 구약에서 삽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까? 유대교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 안에 예수 그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그도 함께 신약에서 사십시오.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지 골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해야지 시기명도 시켜집니다. 그렇지 않냐 하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도를 수도 100%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버탄자 아닙니까? 세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사는 것.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서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오직 예수 그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전부 100% 예수 그도를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회개를 이루고 예수 그도를 위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공과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즉 심판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니까 심판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래야 회개할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진실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예수 그도를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내가 살아나지 이렇게 해야지 구원에 이릅니다. 반드시 살아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도 말씀에 다 아멘 다 맞습니다. 제가 이러다간 반드시 죽습니다. 이러다간 반드시 심판 나갑니다. 반드시 저는 살아나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러 하러 오니 이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일을 뒤로하고 믿음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그도의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 하며 반드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도만 정의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길이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믿음이 지켜지는 것 정국이 지켜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것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신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도만 계시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도 내가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반드시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아오십니다. 예수 그도께서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 복을 받으신 예수 그도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화지도 않는데 어쩌고 있습니까? 사망은 사망을 낳고 복은 복을 낳습니다. 예수 그도께서 생명이시니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남음이 있습니다. 로마스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우리 중에 즉 사도 바울의 공동체 거룩한 초대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온전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진실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해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도 동행한 사람이 죽으면 순교지 그렇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만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도 그냥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도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예수 그도를 향한 열망이 들끓여야 됩니다. 열망 반드시 그래야지 바로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십자가의 감동과 십자가의 이 모든 그 사랑 가운데서 붙잡혀 사는 사람 그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다시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다시 사는 그렇고 한 인생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한 인생의 길에 이런 사람들만 이 땅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도가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살아나십시오. 기라여 진실로 사도 바울의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그도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순교를 해도 예수 그도를 위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예수 그도의 사람입니까? 무슨 예수 그도의 거룩한 삶입니까? 무슨 십자가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 안에 사는 삶. 세상의 삶.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탄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요. 진실로 믿으십시오. 세상은 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날마다 날마다 시종일관 시식각각 예수 그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도를 모셔드리는 자가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도를 그렇게 시식각각각 영접합니까? 그러지 않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도를 그렇게 진실로 시식각각 영접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찾는 자 그들은 십자가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동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감동으로 십자가에 감격이 넘치니까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들끓습니다. 예수 그도를 위한 삶 예수 그도 함께 나아가고 싶고 그렇게 예수 그도가 그립고 그렇게 예수 그도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예수 그도 오시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 그도를 기뻐하는 마음도 없으면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도를 사랑하는 것의 믿음이요. 예수 그도를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감볍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다시 사는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로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 이름을 믿는다.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불순종이 죄다. 그래서 불순종은 바로 대공수 심판으로 노아 여덟 가족 외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다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구약 때도 늘 불순종은 심판받았습니다. 소동과 고무라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늘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불순종은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예수 그도의 영접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기뻐함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딸마다 쉬지 않고 예수 그도의 그 동행하심을 기쁨으로 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척학과 예수 그도를 영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마음이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납작 엎드리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납작 엎드리십시오. 주여 저 좀 살려줘 없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사람이 예수 그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망하고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도를 구한 것입니다. 저는 죄인인 요것이 없어서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것이 아니오. 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라 하느니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편단심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예수 그도를 부릅니다. 다 됐다고 여기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나는 다 됐어. 나는 구원도 다 받고 다 끝났어. 지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드모델 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도 늘 요관이 있다. 이제 나도 구원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야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예수 그도의 신부요. 진실로 예배자 중에 예배자요. 진실로 지금 천국에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늘 다인만 따라갑니까? 다시 천국에 갔습니까? 예수 그도를 따라다니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도를 모시고 산 사도 바울 벌써 아굴라 초대교육을 따라다니야 삽니다. 그래야지 진짜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거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도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무슨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무슨 구원이 되고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도를 불러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오십니다. 그렇게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축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도를 부르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도의 것입니다. 세상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문 십자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사범은 반드시 복이 되어주십니다. 불법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도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실입니다. 부리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 있습니다. 부리는 세상이요. 자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도를 따라야지 그것이 선한 길입니다. 순용의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불법의 길이요. 훌신종의 길이요. 이렇게 저주의 길입니다. 생명이란 주를 온전히 절실히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새 노래 복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도를 소유하는 것. 소유해야지. 천국이 침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죽기 살기로 잡는 것이 믿음이지. 잡아도 되고 아니도 되고 오늘 잊어버리고 내일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만 좋아서 날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 절대 안됩니다. 죽고 살기. 죽고 살고 세상만 잡는 사람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도만 붙잡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커질 천소가 되기 위하여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천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도를 따라다니는 것 이겁니다. 그렇고 천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어찌하든지 부활이 이르려 하느니. 예수 그도처럼 부활이 이르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안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수 그도를 믿음을 알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고 어떤 삶이 빛으로 빛이 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 말씀으로 주량하면 예수 그도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힘이 되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로 이 모든 걸 다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